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말씀부터 33절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말씀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의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을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러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은 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드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조금 증오할 이유는 예외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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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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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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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에 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 잘 인도 받으신 것 같아요 저는 거리 간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 못 안고 반만 앉으실 줄 알았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위에 안고 밑에 안고 정말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된 해답을 줄 전도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불신앙의 시대 속에서 참된 해답을 줄 전도자들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사지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모든 것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도 더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고요 빨라지고 있어요 또 갈수록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식들이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현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불신앙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지식이 하나님을 떠난 지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떠난 지식을 하면 할수록 그게 나오는 결과들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 자녀가 한 번은 기도를 부탁해 오더라는 거예요 전공 분야에 박사 가정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엄마 기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 오더라는 겁니다 학문에 깊이 더 가면 더 갈수록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지식이 더해지고 있다라면은 불신앙도 더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시대에 오늘 제목을 참된 해답을 줄 전도자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많은 걱정들 하시죠 또 앞으로 4차 산업연명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실제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울함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미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미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려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본으로 삼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세인과 해롯 당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분류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말씀하는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과 해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세인과 해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비밀을 모르니까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악한 사단이 내가 사탄이다 하면서 형상을 가지고 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속지 않을 겁니다 그 내약한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럴 듯한 것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면에는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인데 생명에 대한 비밀들을 모르니까 이 사단의 전략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악한 사단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을 주면서 그럴 듯한 것들을 주면서 그 뒷면에는 결국은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과 헤롯 당원들은 나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비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서 공격해 온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들어가야 하느냐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디모데부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디모데부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또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마태모 24장 9절에 보면은 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시록에 보면은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어지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대혼란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요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믿음조차도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을 게시록에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모른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많은 부분들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정말로 앞으로 이 시대는 오직 복음 아니고서는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보면 무시가 닿을 정도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사실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셨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틀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틀린 질문들을 하고 되고요 틀린 오해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틀린 말들 하고 틀린 질문들을 하느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틀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리고 틀린 오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답만 가지면은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줄자로 부르신 사실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특별히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 자그마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가진 모든 조건들이 세계를 살리는 조건들이 되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그 작은 나라가 세계 강대국 그 가장 핵심 센터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증학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지트와 바벨론, 아수르, 아람, 블레셋, 사마리아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게 솔로몬 때까지 계속되어지고요 그 솔로몬 때까지는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민숙이 13장 33절에 보면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보내지게 되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가 뜨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민숙이 1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본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루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한날 한순간 시간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 마태봉 5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철저의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애국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어떻든 열심히 잘 믿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둘째 가라면 서로일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봉 3장 7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마태봉 23장 33절에 보면은 하이슬진적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생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한 목적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천국 내세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또 눈에 안 보이고 악한 사단은 또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도 내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사두개인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조차도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헤롯당원들이에요 이 헤롯당원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 로마에 속국돼 있는 상황 속에서 친 로마 지지하는 정치적인 그룹이 헤롯당원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세상 일입니다 이게 누구의 장난이에요 악한 사단의 역사죠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금 막는 일에는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과 헤롯당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죽는 데까지 내어준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마태원 16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원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 예레미야로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온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질 것이고 오히려 쉽고 가볍고 축복된 일들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바리세인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성경을 또개고 분석한다 하지만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고 모두가 신앙생활을 함연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원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거죠 마음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자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욕심들을 다 내버려야 된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108번뇌가 있는데 그 108가지의 번뇌들을 다 내려놓으면 해탈의 경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뇌하고 하잖아요 108번뇌하고 하잖아요 해탈의 경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피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단체가 가장 중심에 갖고 있는 명상운동 결국 내 자신의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신의 충만함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젠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한 사단의 역사에 충만하게 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그들이 사단에 충만하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들 그 상황 속에서 마트모 27장 24절 25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지어다 악한 사단의 충만한 가운데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지어다 역사 속에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가장 고통의 현장에서 고난당한 민족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사단 충만하게 되니까 그 고백대로 그 피값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하고 확실한 답을 가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겁니다 요한 1서 4장 5절 6절에 보면 두 가지 영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진리의 영이 나오고 미혹의 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영 중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냐 따라서 결국은 마귀가 주는 혼란함과 틀린 생각들이 악한 사단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자꾸 쌓이게 돼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따라서 미혹의 영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결국 우리도 원치 않게 악한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 안에 자꾸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까지 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있나 없나 여러분 내 개인이 어려움 당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까 불신앙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점점 불신앙은 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하나님 어리석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가장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다 했고요 10편 5, 13편 1제로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장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실컷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컷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에베스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세상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점하고 굿하고 사주팔자 운명 따라가는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공중의 근세자분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알고 보면은 공중의 근세자분 자가 그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않는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 본질상 진료의 잔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아느냐 죽을 때 압니다 죽고 난 뒤에 또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이 늘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은요 분명히 역사와 응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10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다윗이 지금 자기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다윗은 어떻게 보여졌느냐 주의 지팡이로 보여졌고 주께서 자기를 안이하시는 역사로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면 응답과 역사가 달라지고요 문제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던 내세 이런 과연 내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개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했어요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빌리퍼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결과는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모든 것들을 행한 후에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에베스 6장 13제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게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망하게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온 돈에 여러분 점장이 찾아가고요 우상심 숭배하고요 제사 지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학교 현장에, 우리의 사업 현장에, 우리의 가정 현장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가장 귀중한 응답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인마 누에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면요 중요한 일을 생길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내게는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큰 문제를 당하면 당할수록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복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게 힘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들이 그 문제 속에서 체험되고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읽지 않은 부분들 또 읽은 부분 특별히 오늘 읽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두개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부활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시험을 걸어왔죠 사두개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세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면서도 성경을 쪼개고 분석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시험에 빠뜨리려고 문제를 논쟁을 가지고 온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것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성을 가지고 오해한 것이죠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성을 가지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라는 지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우리도 모르게 한다고 하는 말들이 자꾸 헛된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아예 말하지 마세요 열심히 말한다고 하는 것이 헛된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델전스 1장 7절에 보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복음을 모르면 열심히 말을 하는데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요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자기 하는 말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디모델우서 3장 13절에 보면 속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합니다 그 말로서 그리고 디모델우서 4장 3절 사질에 보면 결국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모르면 말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복음을 모르면 말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어리석게도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 속에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망하지 않도록 요한봉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망하지 않도록 자꾸 자기 이야기 자기 주장 헛된 교훈 이야기하고 헛된 교훈 따라가고 속기도 속는 그런 세상 속에 망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세를 주었다 말씀했어요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자기 한 말 또 무슨 말인가 알지 못하는 말장난하는 거기에 빠진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그건 7일기 3장 6절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도 살아있다는 말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도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부활의 실제를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금에 대한 생명에 대한 비밀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 보금의 비밀을 알면 할수록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내게 주신 약속이란 사실들이 붙잡혀지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바리새인들을 해로 땅원들의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시험을 했느냐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말을 가지고 올물을 놓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한 직업이 뭐냐 세리들입니다 왜냐 세금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 넣고 또 로마에 받치니까 그래서 사케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케오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경멸하는 직업이 세리 직업입니다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해로 땅원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래 말하면 여기에 걸고 저래 말하면 제게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동전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합회를 가져오면 거기에 합회마다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순진 장군입니까 신사임당 이런 그림이 있는 것처럼 로마 합회도 가이사 황제 합회가 합회에 걸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동전을 가져오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세금을 내라 이야기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들을 가장 안 좋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금 내면 뭔가 뺏긴다는 거 유대인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 세금들 많이 때려가지고 아차같이 뺏어가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라 하면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요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은 로마의 실정법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중요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들이 조용해졌다 했어요 33절에 보면 여러분 온 땅에 왕 되신 왕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 요아씨입니다 10편 47편 2절 3절에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요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요아께서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의 발 아래 복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바레 집에 감옥에 애급 전체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모든 현장을 살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은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33절에 보면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생각들이 할 말들이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와 은혜를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마은혜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나갈 때에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일에 여러분 교회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마은혜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나가게 될 때에 한 주간의 여러분 일들에 현장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사건들과 말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말 가장 유익되고 축복된 생각과 응답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내 안에 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은혜의 그 사실적인 체험 주님 안에 그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대제가에 높아진 모든 이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된다라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평생에 붙잡으십시다 영원히 내 안에 그하라 그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 사실을 맛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 시대에 찬된 해답을 줄 전도자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자 원하시는 그 인마 안외래의 사실들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매주간마다 체험되어짐으로 모든 현장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 속에 그 땅을 차지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참된 해답을 참된 해답을 줄 전도자로 임만우의 사실적인 체험 속에서 이한시대의 불신앙을 끊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성교지와 지교회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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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